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피시티라고 멕시코에서부터 캐나다까지 걷는 곳이에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 걸어야 되는데 거길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영어를 해요? 말이 왜 필요해? 아니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거기서 외국 친구들도 좀 사귈 수도 있잖아. 넌 한국에서 한국 친구도 안 사귀잖아. 갑자기 외국에 가서 네가 친구를 사귀잖아. 거기 생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돼. 거긴 필요해. 영어로 소감 부탁드려요. 아... I'm so happy. You are so beautiful. 저거 진짜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에요? 너무 외운 단어잖아. 왜 갑자기 하는 거야? 예전에 여자친구랑 외국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외국을 놀러 갔는데 싸웠어. 다퉜단 말이야, 둘이. 근데 이제 다퉜는데 나는 영어를 못하고 여자친구는 영어를 그때 잘 했어요.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딸아는 가야 돼.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 저 친구 저치면 밥도 못 먹고 그렇지. 너무 속상하더라고. 식초도 못 돌아가고 네. 그랬었어. 오, 샛! 뭐야?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ngwon Introduce yourself I'm Korean How are you today? I'm good and new Hi Kyungwon Hi Kyungwon So did you study yesterday? No, I'm so busy I'm adopted to... Camping Camping, alright My hobby Uh huh